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서는 저희 녹음을 공개방송처럼 보고 계시지요. 팟퀴스트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보지 못하지만 저희가 많은 분들 채팅창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그남부터 해야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즐겁게 지냈고요. 제가 보고서 마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저번주에 끝내서 제가 오랜만에 평화로운 주말을 맞아서 제가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하나 몰아봤습니다. 무슨 드라마인데요? 한국 드라마예요. 혹시 요즘에 핫하다는 동백꽃? 그거는 이미 봤죠.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봐야죠. 어떤 한이 있더라도. 선생님도 보시는구나. 정말 제가 요즘 본 작품 중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끝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했던 작품이에요. 제가 공효진님의 팬클럽 빨간 양말 회원일 정도로 팬인데 올해 팬이었어요. 근데 동백꽃 드라마를 못 볼 정도로 바빠요. 정말 속상해 죽겠네. 그거 진짜 완전 대박인데. 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이제까지의 작품들 중에서 넘사벽이에요. 아 그래요? 강도영, 강풀 작가님이 지금 현재 작업하시면서 막히는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동백꽃 드라마 완결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써놓으신 거예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막 되게 좋아하시네. 동백꽃. 이 작품은 결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걸 풀어낸 그 작가의 필력과 그 가치관이 너무 좋아요. 그분이 굉장히 베일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임상춘 작가님. 일부러 겉으로 안 드러나시려고 하시잖아요. 제가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보다 젊으시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굉장히 젊으신 분이고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럼 그 드라마 말고 또 뭐 보시는데요? 이번에는 눈이 부시게라는 작품을 봤어요. 그것도 엄청난 드라마죠. 마지막에 장난 아니라면서요. 김혜자 배우님께서 이렇게. 저는 근데 너무 이 작품은 되게 많이 기대를 했어서 근데 동백꽃을 본 다음에 봐서 사실 약간은 그 기대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재미있었던 건 요즘 드라마 트렌드를 알겠더라고요. 어떤데요? 박사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한국 드렌드 2019년 트렌드. 드라마 트렌드라기보다 대중문화 이야기 콘텐츠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심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 있었잖아요. 뉴 웨이브. 네. 그래서 심파라는 그러니까 심과 함께가 왜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 짜고 우는 얘기를 굳이 쓰느냐. 심과 함께 투. 네. 굳이 원투 다. 아 원투 다 가족 얘기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식의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약간 새로운 뭔가 이 다음 버전의 어떤 이야기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그래서 심파 이야기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논의부시개나 동백꽃이나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그 주제, 이슈, 어떤 이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족적으로 잘 풀어내요.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굉장히 낯설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친숙한 이야기들로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모성애 혹은 가족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해요. 근데 그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 잘 웃는데 또. 보면서 엄청 울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저 진짜 엉겅 울어요. 정말. 아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휴지를 아예 이렇게 눈빛을 대고 보거든요. 진짜로 계속 줄줄 나가갖고. 맞아요. 누구랑 같이 보면은 아내가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아 그 정도로. 너무 우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여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목말랐던 아름다운 인간다움. 네. 진짜 그 인간다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니까 아 잔잔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인간 대 인간 한 개인 대 개인으로서 대할 때 이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회계층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벽을 세우는데 사실 그들도 함께 대면에서 면대면으로 소통하다 보면 다 이해되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이 두 드라마가 너무 잘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재미도 놓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모든 그 주제를 다 담아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 웰메이드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계속 몇 년간은 트렌드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근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홍란재 박사님의 근황은 이런 한국의 대중문화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못 보던 드라마를 보았다. 그런데 무슨 보고서를 끝냈길래 그렇게 홀가분하게? 아 제가 그... 학교일이요? 아니요. 아니요. 학교일도 있었죠. 학교는 수정한 거고. 워낙 일이 많으셔가지고. 네. 이 보고서는 저희 공정계약에 관한 연구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마무리 짓는 보고서였고요. 저희 서울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했었고 부산에서도 설명회를 했었죠. 진짜 근황이 완전 박사님 근황이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의 근황은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하시느라... 아 열받네. 아 진짜 열받네. 근황 없나나? 잠깐만. 얼마 전에 김풍 작가님이 저희 작업실에 놀러왔어요. 저하고 주호민 작가님하고 같이 작업실을 쓰고 있는데 그 풍이 형이 갑자기 뜬금없이 호민 형도 안 나오는 날인데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지? 나 보러 올 일이 없는데? 왜요? 알고 봤더니 작가들이 그런 게 있어요. 연재를 못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증세가 있거든요. 실제로 웹툰 작가님들 중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연재를 안 하고 좀 시간이 지나가면 나는 정말 똥만 만드는 기계인가? 이런 자격함에 빠지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억수 작가님 연재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엄청 불안해요. 그리고 풍이 형도 나는 셰프가 아니라 웹툰 작가라고 이런 모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작업이 안 되면 연재 중인 작가 약간 그 도끼 오른 연재 중인 작가 옆에서 약간 좀 예열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죠. 그죠. SNQ님 제 경험담도 맞죠? 전 3년 반이셨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다른 데서 버프툰 연재도 하고 했지만 그 메인 작품 연재가 멈춰있는 상태로 3년이라는 것은 진짜 마음이 좀 불안초조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왠지 남같지 않아서 풍이 형 만나가지고 이제 형의 스토리 얘기도 같이 해주고 이런 얘기 좀 했죠. 도끼 약간 정말 이 사람 지금 왕박세다. 이런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텐션을 올리려고 하는 작가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의 근황은 이렇게 하나만 한 근황밖에 없네. 아 나 진짜 풍경 놀러온 게 무슨 근황이야. 근데 매주 여기서 근황 얘기하시잖아요. 작업하시면서. 월요일날 제가 보통 그 얘기하는 근황은요.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힘드시죠? 월요일 저녁은 언제나 저를 보시면서 힘내십시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완전 무슨 라디오 DJ입니다. 근데 나를 보고 힘내라고 그러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오늘의 여러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 봐. 지금 이 사람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셨죠? 까칠까칠. 내가 까칠하면 되게 까칠해 보이고 선생님이 까칠하면 그렇게 안 까칠해 보이나 봐. 아 그런가요? 속상하네?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들 되게 많은 사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 가끔 오프라인에서 만나보면 성향에 따라서 최애 코너가 조금씩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주로 웹퀸 작가들은 어떤 코너를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롱터뷰요? 얘기했구나 그거. 그 롱터뷰만큼 또 웹퀸 작가들이 좋아하는 코너가 바로 이 방과후 고민을 할 때입니다. 방과후 좋아하세요? 왜 좋아해? 그랬더니 예전에 내가 굉장히 했던 고민들을 다시 보는 기분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약간 고민으로 대동단결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코너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롱터뷰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요? 네. HR 라이브라고 할 줄 알았네. 본인 안 한다고. 롱터뷰 좋아하세요? HR 라이브? 롱터뷰 좋아요. 왜냐하면 자주 뵐 수 없는 작가님들을 뵙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저한테 약간 연예인이랑 얘기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 작품으로만 뵙는데 이분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떻게 작가가 되셨지? 작가 생활 중에 뭐가 가장 어려우셨을까?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이겨내셨지? 이게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예전에 그 말씀하셨죠. 연구자로서 가장 궁금한 건 작가들 본인의 목소리였는데 맞아요. 인터뷰하고 싶었었거든요. 팟캐스트 하면서 그 기회가 많아져서 좋다. 이런 얘기 사실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일 편안한 건 작업 방송이에요. 나 작업하면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작업 방송을 많이 켜진 못해요. 솔직히. 죄송한데 많이 켜진 못하는데 많은 분들이 작업 방송 느낌이 어떠냐면 진짜로 유기견들 모임 같아요. 되게 상처를 받은 많은 지망승들이 모여서 약간 자기 진짜 고민 얘기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아 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저 자랑 하나 할 거 있는데 두 개도 됩니다. 우리 팟캐스트를 여러분 극락왕생의 고설희 박사 작가님 아세요? 아 나 깜짝 놀랐어. 진짜. 네 딜리업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오픈 플랫폼에 연재 중이신 그 극락왕생이라는 작품을 연재 중이신 고사리 박사 작가님께서 저희 웹툰스쿨의 애청자시래요. 나 진짜 놀랐어요. 저 진짜 깜짝 놀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기 고사리 박사 작가님 저도 팬이고요. 극락왕생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많이 안 했지만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진짜 완전 사랑하잖아요. 완전 아리하죠. 아리. 그렇죠. 극락왕생 아리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다고 하니까 왠지 약간 맞아 맞아. 국격이 아니고 팟격이 올라가는 기분이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방송을 들어주는 분들 많은 거 아는데요. 작가님들 듣고 있으면 듣고 있다고 기별 좀 해주세요. 우리 팟격 좀 오르게. 극락왕생 작가님 말고 또 누가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지 귀를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쓱 찔러주세요. 댓글에다가 나 인기 작가 누군데 너네 좀 괜찮더라.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팟격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밀린 사연과 함께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방과 후 고민활동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주시지요. 네. 제가 읽을까요? 좀 긴 거지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 웹툰 작가의 밑에서 어시스턴트로 두 달 정도 일했던 사람입니다. 나 이거 벌써 알아. 나 이거 오늘 약간 좀 화나는 내용이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사연은 약간 화나는 내용입니다. 함께 분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전 원래 밑색 십자 어시였는데 어시스턴트로 일하는 동안 작가님께서 원고를 많이 미루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일주일 동안 할 원고를 하루 전에 시작하곤 했었는데 그렇게 원고를 몰아서 하다 보니까 작가님께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제 일이 아닌 명암채색이나 펜터지까지 도와드리곤 했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죠. 있는데 나쁜데 이거. 그렇죠. 처음엔 이번에만 도와달라. 마감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셔서 도와드렸었는데 나중에 가니 그 일들이 당연히 제가 할 일로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작가님이 콘티와 펜터치를 하시는 동안 저는 배경 스케치업과 배경 보정, 밑색, 채색, 십자 편집을 전부 다 하고 이걸 하루 이틀 만에 몰아서 하다 보니 저는 원고를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30시간, 40시간 정도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다 건강에 무리가 심하게 와서 그만둔다고 말했고 작가님은 제게 어시스턴트 할 사람 많으니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웬만하면 작가 편인데 이 작가 누군지 진짜 궁금하네. 아이고, 이건 너무 하신다. 근데 그만두기 전에 제가 그 전에 일했던 돈에 지급이 밀려있어서 그걸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작가님께서 그 돈들은 다음 주에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셨고 전 기다렸는데 그 다음 주가 되니 또 다음 주에 주신다고 하고 그 다음 주엔 또 다음 주. 이런 식으로 밀린 돈을 못 받은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님에게 정말 돈을 언제 주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작가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며 제가 일하는 동안 원고 퀄리티가 낮아졌고 제가 그만두는 바람에 본인이 일을 더 많이 하다가 원고가 늦어져서 지금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하려 한다고 소송이 걸리면 억대 소송금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저한테 그걸 감당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원고 퀄리티가 떨어지고 마감에 늦은 거니 저보고 감당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돈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런 자신이 없으면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더 이상 돈 이야기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퀄리티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건 처음 듣는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보고 계속 돈 이야기를 하면 억대 소송을 걸 거고 책임을 지게 할 거라 하시는데 이건 돈 주기 싫어서 하는 협박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어시스턴트를 작가가 소송하는 사태가 많이 있나요? 만약 저에게 소송을 거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머리로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협박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무섭고 겁이 나요. 억대 소송이라는 말에 무서워서 변호사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 변호사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만약 민사 소송을 건다 해도 패소하는 일이라고 하셨지만 소송 거는 것 자체는 가능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소송이 오면 저도 법원에 출석해야 돼서 대응해야 할 거라고요. 전 단지 못 받은 돈을 받고 싶었던 것뿐인데 이젠 돈은 받고 싶지도 않고요. 소송을 걸 거라는 협박 때문에 너무 무섭고 답답합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어시스턴트님 일단 저희 메일 주소로요. 잘 보내셨고요. 잘 보내셨습니다. 네. 이 메일을 간단하게 3장 구조로 나눠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작가가 지금 일이 밀려서 원고를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이 어시스턴트 분께서 원래 하셔야 되는 일 이상의 공정을 지금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바쁘냐면요. 제가 원고 마감이 목요일이에요. 근데 화요일과 목요일이 어시스턴트 마감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마감이 두 번, 세 번이에요. 어시스턴트 마감 일주일에 화 목이고 목요일날 원고 마감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시스턴트 분에게 일을 맡기는데 내가 밀리잖아요. 그거는 전적으로 제가 감당한 일이거든요. 어시스턴트 분이 감당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이분은 본인이 감당 못하는 상황에서 어시스턴트에게 일까지 더 줬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프로 작가는 본인의 관리를 못했어요. 근데 관리를 못한 상태인데 그 대부분의 콜레트럴 데미지라고 그러죠. 주변부에 퍼져나가는 민폐를 지금 어시스턴트에 끼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실제 줘야 되는 돈 이상의 일을 시켜놓은 것도 모자라서 돈을 안 줬어요. 나 같으면 여기서 건강 이상의 문제가 생겨서 관둘 때 산재 처리한다. 지금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문제인데 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웹툰스쿨에 오셔가지고 저희들 웹툰 작가들의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셨던 우리 이영옥 변호사님 있으신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이영옥 변호사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근데 이거 여러분 웹툰 작가 협회로 연락하셔도 돼요. 네. 연락해보세요. 이거는 계약서를 안 쓰긴 했지만 법의 세계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변호사님이나 법조인 분들께 들었던 것 중에서 법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는 게 판례입니다. 네. 이거는 판례를 찾아봐도 아마 어시스턴트 분께서 어떤 종류의 피해를 받을 만한 판례가 안 나올걸요? 계약서가 있건 없건? 네. 우선은 이 분은 떼인 돈이 있는 거잖아요. 떼인 돈을 받아주실 수 있는 추심이 가능한 신고단체는 예술인복지재단이 있어요. 거기 추심권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약간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도와드리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콘텐츠진흥원이랄지 서울시랄지 뭐 눈물구만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약간 그 단체들마다 제일 잘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술인복지재단은 그런 약간 떼인 돈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시간이 기간이 길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전문화된 그쪽으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니까 우선 그쪽으로 좀 연락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거기서도 변호사 자문 다 가능하시고요. 무료로 자문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게 근로계약을 왜 안 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을 해주는 업체여야죠. 그렇죠. 업체여야 근로계약을 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고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1인 창작자인 웹툰 작가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써드릴 수 없는 그냥 본인도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이 경우 서로서로를 그러니까 웹툰 작가분과 어시스턴트 분 둘 다 보호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요. 서로가 계약서를 써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표준계약서 내용대로 쫙쫙쫙 뭐 갑과 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을 쓰시라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간이 계약서가 있죠. 네. 간단 계약서처럼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업무 범위와 업무 시간과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 마감 제공해야 될 용역과 그렇죠. 그에 대한 대가 네. 그에 대한 대가를 언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조금 명확히 하신 다음에 서로의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갖고 계시면 그게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부산 설명회에서도 변호사님께 바로 옆에 계신 변호사님께 여쭤봤을 때 서로 손으로 쓴 거라도 분명히 그거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근거가 되는 서류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의 사인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식의 아주 간략한 계약이라도 서로서로 좀 하는 뭔가 문화가 정착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지금 6.10님께서도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보통 이런 일이 겪게 되면 심리적인 외상이 생길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네. 저희한테 특히 이런 법적 소송 관련된 문제나 이런 협박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아직 신인이거나 지망생이거나 특히 이렇게 여러 면에서 약자의 입장에 서 계시는 분들은 공포감 때문에 자신의 탓으로 혹은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계속 끝없는 회상 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단언한 애들이 들을 수 있는데 운이 없으셨습니다. 음.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동물종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동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업계에 여러 가지 물을 탁하게 하는 못난 사람인데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이 재화가 콘텐츠죠. 현재 이 사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쟁점이 되고 있는 재화는 만화 원고죠. 그 원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지금 워시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자, 그 만화 원고 그 재화와 관련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플랫폼과 작가죠. 그럼요. 즉, 플랫폼은 작가에게 퀄리티가 낮아졌다가 뭐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거꾸로 근로계약서 안 쓰셨다고 했잖아요. 이 작가는 어시스턴트 분께 어떤 종류의 법적인 강제를 강압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허풍이고 너무 질낮은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어시스턴트님께서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고요. 저희한테 메일 보내주신 건 너무 잘하셨고요. 자세한 사항들 웹툰 스쿨이 뭘 해드릴 수 있다기보다는 협회와 관련해서 법적인 자문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후속 연락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해결사 같지만 그 정도로 저희가 능력이 있지는 않고 하지만 안심을 시켜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건 법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호책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후속 메일을 꼭 보내주세요. 이 작가 누군지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안 되겠지? 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는 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 혼자 뒤에서 미워하려고. 네. 정자훈님께서 근로계약서 쓰지 않은 것 자체로도 작가를 고소할 수 없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회색지대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쓰는 것이 지금 의무가 아니잖아요. 업체가 아니잖아요. 작가님이.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가 어시스턴트 분에게 고류를 주는 것을 세금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 비용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의무이긴 하죠. 왜냐하면 어시에게 지급한 돈을 자기의 세금 절감용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건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사람을 쓴 거거든요. 그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세한 사항은 법적인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야 돼서 용역계약서인가 그러면? 그렇죠. 용역계약서. 외주 용역계약서라고 어시스턴트는 할 수 있는데 외주 용역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좀 그리고 아름아름 지인을 통해서 구하고 이게 약간 음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선은 그거인 거죠. 1인 창작자인 개인 작가분이 계약서까지 쓰시면서 고용을 하셔야 되는 부담을 또 안으셔야 되니까 이게 여러모로 다 부담이 되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변호사님께 여쭤봤을 때는 구두계약도 계약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법정 싸움으로 갔을 때 구두계약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증거를 내놓으세요. 녹취본이나 혹은 카톡이나 메일 그러니까 이런 증거본이 있어야지 구두계약을 증명을 해서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약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변론이 가능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메일을 통해서 대화를 하셨으면 그 메일은 모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알아봤을 때 저 포트폴리오 보낸 메일 그쪽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일해주세요? 라고 회신한 메일 이 모든 메일들 그 상대방과 관련돼서 주고받은 모든 메일들은 다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까요. 그건 증거가 되고요. 평소에 누가 녹취함을 살진 않으니까 이거 없을 수도 있지만 메일은 전부 일단 검색을 긁어보시고요. 우선은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한번 구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후속? 후속 메일 보내주세요. 저희가 같이 뭔가를 해볼게요. 하여튼 첫 번째 사연부터 속상한 사연이긴 했지만 웹툰스쿨 같은 창구를 통해서라도 지금 이런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일단 알려지고 읽혀지고 공감을 좀 받고 일단 이건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공유 지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공유 지식. 저도 이거 배운 단어인데 적자 적자 공유 지식. 뭐냐면 웹툰스쿨을 제가 진행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채팅창에 와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지망생일 때 나를 지켜주는 시스템이 없을 때 그리고 정보가 부족했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고독감과 외로움도 있지만 공포심도 있습니다. 겁려. 특히 뭔가 부당한 일을 겪고 있거나 어떤 종류의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공포감은 굉장히 크죠. 근데 그때 광장에 나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되게 증폭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어떤 종류의 창구를 통해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됐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돌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포감은 현저히 줄어들고요. 거기서 생기는 게 연대입니다. 그리고 개인 작업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연대감이에요. 그런 장으로 저희 방송을 최대한 써주십시오.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망생 P님께서요. 제가 나이도 이제 서른을 바라보고 있어서 빨리 데뷔를 하고 싶은데 하루하루 불안하며 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스토리를 둘 다 병행하고 있는데 유튜브나 서적 등을 통해 스토리와 그림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원고를 만들고 주변 작가님 한두 분에게 피드백을 받아보면 아직 부실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잦은 혹평과 잦은 수정으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물론 프로를 데뷔하기에 겪어야 되는 과정인 것 또한 알고 있고요. 첫 작품이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한 원고는 없는 것도 알지만 이대로 도전 만화를 한다는 것은 깨진 독에 물붙기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도전 만화를 시작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플랫폼에서 요즘 PD를 통해 프로듀싱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도전 만화 베스트 도전에서 재미있고 퀄리티가 좋은 만화만 데뷔를 했던 예전에 비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데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도전 만화를 해보는 것이 좋은지 완벽한 원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정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사연일 것 같아요. 이분의 사연의 전반부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의 작가님 한두 분에게 피드백을 받으셨다고 했고 부실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하셨죠. 아마 이분 사연 보내신 게요. 저 월요라이브일 때 피드백 받는 요령 편을 하기 전에 보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연 보내신 지망생피님이 이거 듣고 계시면 유튜브 채널에서 월요라이브 중에서 피드백을 받으면서도 마음을 좀 지키는 법 이 방송을 한번 보세요. 어떤 종류의 피드백을 준비해야 도움될 만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가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핵심은 이거죠. 도전 만화를 해보는 게 좋은가 완벽한 원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정하는 것이 좋은가 이거 여러분 솔직히 다 알고 있잖아요. 알죠. 저희 채널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여러분 이분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만 얘기를 하자면요. 실제로 플랫폼에서 준비된 작가를 데려가는 경우가 1번이죠. 이게 1번이에요. 플랫폼에서 도전 만화 보면서 이 사람 연주시킬까? 준비된 작가를 데려간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게 1번 기억해 두세요. 2번 도전 만화에 있는 작가 중에서 플랫폼이 아니라 에이전시나 매니지먼트사나 CP 쪽에 있는 프로듀서가 데려간다. 이게 2번이에요. 두 번 두 가지 전부 다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겠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일단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쪽에서 도전 만화에 있는 작가에게 이 사람 연주시켜야자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완전한 원고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장점이 있기 때문일 때도 있고요.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어떤 종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운때가 맞아서일 때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앞뒤 다 안 가리고 너무 이건 좋은 원고이기 때문일 때도 있지만 세 번째가 가장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완벽한 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때가 맞아서 지금 이 작품 이런 종류의 소재 이런 종류의 작품이 필요한 때인데 마침 도전 만화에 있네. 그래서 올라간 경우도 그 작품이 완전해서가 아니고요. 수정할 부분 여전히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두 번째 경우를 말씀드려보자면 에이전시나 그런 데서 이 작가를 좀 프로듀싱 해보고 싶다. 좀 키워보고 싶다. 트레이닝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떤 매체에 우리가 한번 연주를 넣어보고 싶다고 할 때에도 당연히 특장점이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데려가지 완전한 작가 뭐하러 들어갑니까? 완전한 작가는 본인이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즉 도전 만화라는 곳의 의미를 이 지망샘 피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충 감이 와요. 여기가 많은 분들께서 도전 만화의 의미를 단순히 슈퍼스타K나 오디션 프로그램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도전 만화는요. 버스킹입니다. 버스킹은 뭐냐면 최대한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출되는 게 목적이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는 가수다에서 고음 한번 찔러줘가지고 다 울려버리고 다 쓰러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도전 만화의 기본적인 목적은 버스킹입니다. 오디션이 아니고. 즉 나의 존재를 계속 나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만화가 여기 있고 이 만화는 이런 부분이 재밌습니다. 계속 대중에게 노출되고 만나보려는 장으로서 존재하는 게 도전 만화입니다. 누가 버스킹에서 U2 같은 플레이를 합니까? 버스킹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나라는 존재를 각인시킬 수 있는 특장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본인이 완벽해질 때까지 준비를 하겠다고 하죠. 그건 뭐냐면 합주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연습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버스킹을 한 번 안 해보고 그렇지. 그럼 내가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독자의 반응도 모르죠. 프로듀서도 모르고 독자들도 모르고 플랫폼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열리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 아세요? 제가 버스킹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 대충 지금 제가 과장 안 하고 제가 버스킹 공연을 했던 횟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충 한 500번 되거든요. 네? 저 원래 음악 쪽이 찍어봤잖아요. 아, 네네네네. 22살때부터 28살때까지 거의 주 3일 정도씩은 버스킹을 했어요. 우와, 대단하시다. 버스킹이 무장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진짜.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땐 지금 같은 버스킹 문화가 없었고 되게 적었어요. 심지어 라면 가게에서 줄 서 있다가 줄 길면 그 자리에서 그냥 무대 깔고 공연한 적도 있어요. 재즈밴드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버스킹을 하게 되면요. 그 자체로 내 음악, 연주, 공연, 무대에 관련된 스킬에 정말 많은 부분이 단련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험으로 배우신 거잖아요. 특히 잃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잃을 게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왜 이렇게 연주를 못합니까? 내게 돈 주세요.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냥 갑니다. 버스킹은 잃을 게 없어요. 버스킹은 얻는 것만 있어요. 도전만화는요. 얻는 것만 있습니다. 물론 제가 도전만화 도전하는 요령에 대해서 정리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가급적이면 세션을 좀 많이 만들어서 꾸준한 마감을 좀 보여주시면 퍼포먼스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렸으니까 그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지만 원고가 완전하지 않아서는 못하겠다. 이거보다는요. 일단 세이브를 주로 쌓으셔가지고 불만스러운 상태를 계속 독자들을 만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버스킹은 참 찰진 비유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뭔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좀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그러니까 작가라는 일이 무엇인가를 창작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들을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누가 시키는 일 그대로 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갖고 내 주관을 갖고 그것을 내가 의미 있고 그리고 전달력 있게 이미지와 스토리로 연출 역으로 잘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내 주관을 갖는 것도 힘든 일인데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일이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한 어렵고 거기다가 이미지도 잘하고 싶어요. 뭔가 완전하게 잘하고 싶어요. 완벽하게. 이게 진짜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단번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한 일로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가 저는 이제부터 작가님들이 가장 고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치. 그냥 작품 하나 내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제가 예전에 앙굴렘에 한번 갔을 때 그때 저는 그게 그전에도 그때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뭐가요? 앙굴렘에서 상을 주는 작가들의 작품은 대체 어떤 거야? 라는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고 가서 가정을 하나 세우고 나서 제 가설대로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지속 가능한 사람인가? 자기의 테마를 그리고 정말 자기의 스타일로 계속해서 꾸준히 작업을 하는 작가인가? 그걸 안 그러면서는 지켜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한 번 반짝하고 상을 줬는데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해보자. 이 사람이 조금 더 몇 년간 향후 몇 년간 그리고 계속 지속해서 자기의 테마를 발전시켜 나가는가? 이 지속성 그리고 꾸준함 그리고 연결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렇게 잘 지켜내는 작가에게 상을 준다는 걸 알았어요. 상을 받은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시면 확실히 그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일관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며 무엇인가에 천착하는 테마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나가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안굴렘이 뭔가 굉장히 대단하고 여기가 정말 최고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 작가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해볼 수 있을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처음에 어떻게 다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연재원 작가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장르,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은 대비하지 않고서는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버스킹을 진짜 여러 번 해보시고 나는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까지밖에 얘기가 안 됐고 그리고 내 생각의 발전이 여기밖에 안 됐지만 우선은 지금의 상태로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분명히 좀 더 나아질 거고 나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거고 더 나은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이 작가로서의 삶이 여러분의 어떤 평생 어떤 직업으로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한국 최고의 마라 박사님인데 외람되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지망생 P님이 지금 채팅창 와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까 약간 촉이 왔어요 제가 보다가 와 계신 것 같아. 여기 계시구나. 박세준님께서 바로 나오시네요. 어? 네. 박세준님 맞죠? 아닌가? 어? 일단은 그 다들 너무 공감하시는구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아까 어떤 분들 정다우님과 말씀하셨는데 피드백 받으실 때요 파일로 보여주는 분들 아직 없으시죠? 기본적으로 웹툰 작가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 세컨드 계정 만드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세컨드 계정 만들어가지고요 블로그를 열어요. 그 블로그에다가 가로 690 픽셀로 만든 원고를 다 올려야 됩니다. 비공개로 돌리고요. 그리고 나서 내 폰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음 그거 중요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가장 안정적으로 웹툰 감상 비슷하게 피드백을 다시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비공개 그러니까 내 세컨드 네이버 계정의 블로그에 비공개 글로 올려놓고 내 폰으로 보고 내 폰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피드백으로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을 때는 그 계정의 아이디 비번을 공유하면 돼요. 그럼 그분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시는 거죠. 좋네요.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독자가 보는 거 그리고 담당자도 그런 식으로 많이 보거든요. 원고를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길래 제가 이렇게 뚜따 님께서 참고로 네이버는 계정 3개까지 생성이 됩니다. 덕질계 본계 만드시고 하나는 이제 작가계 하나 그렇게 하시면 영놀이 님께서 궁금한 게 네이버 연재를 할 때 네이버 아이디는 꼭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 이건 제가 모르겠네요. 영놀이 님 여기까지 내가 모르겠다. 담당자님께 한번 물어볼까? 네. 좋습니다. 아무튼 지망생 P님 화이팅 하시고요. 네. 도전 만화 한번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 다음 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런 질문은 해서는 안 될 거란 생각도 들지만 혹시라도 대답이 가능하시다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원피스가 대해적 시대라면 요즘 세상은 대정보와 시대 같고 그 정보는 돈에 끌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영화든 판타지든 사람이 사는 세상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누가 이 장르로 돈을 벌었다 하니 학업물 하자. 이런 장르 하자. 부자 이야기. 가쁘 이야기 등 장르 웹툰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구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이런 시장이 늘어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르적인 것으로도 시장에 동향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져서요. 만약 있다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질문들이기까지 조심스러웠어요. 누군가에 의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혹시 이 질문으로 인해서 혹시나 앞으로 웹툰 제작하시려는 분들의 작품에도 영향을 끼치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분 제가 이 질문의 의도를 제가 한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해를 했어요. 실제로 트렌드 디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충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신문 기사에서 의제 설정하는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것도 비슷한 얘기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께는 그런 게 있었어? 할 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심리학에서 넛지라고 하죠. 넛지. 슬쩍 그죠. 슬쩍 콕 찔러가지고 이렇게 약간 유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있으시잖아요. 패션 트렌드에서 올해의 색깔 누가 정하냐. 그렇죠. 그렇죠. 패션 그 뭐야 업체에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죠. 팬톤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다른 쪽의 넓은 세상에서 보면 올해의 트렌드는 뉴트로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끌려서 뉴트로가 뜬 게 아니라 누군가가 뉴트로를 밀어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이런 종류의 담론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난 분야도 있고요. 그걸 이제 프레이밍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갈 수 있게 사실 유도하는 그런 것들. 실제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대중 심리학 쪽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웹툰 쪽에서 특정 소재나 특정 장르에 있어서 혹시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네이버라거나 대형 플랫폼이라거나 어떤 유명한 스튜디오라거나 그런 큰 손들이 웹툰 쪽에 그런 흐름을 좀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인 거거든요. 제가 웹툰 쪽에 대해서 모든 걸 알지는 않지만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러게 웹툰판은 너무 작습니다. 진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웹툰판에서 웹툰판이란 말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독자들이 개개인이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질문하신 분의 말씀처럼 어떤 종류의 대중을 약간 트렌딩을 하는 프레이밍을 하는 그런 게 있으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웹툰을 보고 있는 사람들 전체가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채널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패션피플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패션에 대해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뭔가 넛지를 정보를 줄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거대한 트렌드를 만들거나 선도하려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주목하고 있는 어떤 채널이 필요해요. 웹툰은요. 아직까지는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큰 선택자로서 존재하는 거꾸로 말하면 파편화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최강자전이나 공모전을 봤을 때도 이번엔 독자들이 어떤 종류의 느낌과 소재와 장르에 끌릴지에 대해서 그 많은 전문가들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저의 생각은 일단 여기까지 박사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해요. 누군가가 이끄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웹툰의 어떤 플랫폼들이 생각보다는 전투적으로 뭔가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수익이 게임에 비해서 영화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가 그 파이가 그래서 이 크기를 굉장히 늘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중이신데 물론 이 파이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그 저작권을 활용을 해서 얼마나 그 많은 창구에다가 이 알토랑 같은 저작권을 여기저기에 훨씬 더 그렇듯한 어떤 그 2차적 저작물로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이긴 해요. 그래서 2차적 저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장르 혹은 스토리 이런 것들을 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특정한 장르라고 보기에는 그걸 그리고 기업이 주도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게 왜냐하면 우선은 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웹툰 플랫폼 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소비가 큐레이션이 거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독자들이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을 바로 선택해서 바로 보는 대표적인 예로요 옷을 살 때 여러분들 어떤 옷을 사야 될까 요즘 유행하는 게 뭔가 찾아보시죠. 그럴 수 있거든요. 영화 볼 때 요즘 어떤 영화가 인기가 있나 별점 같은 걸 찾아보시죠. 웹툰 볼 때 웹툰 볼 때 여러분 누가 옆에서 이 웹툰 보라고 혹시 꼬신 적 있어요? 물론 친구들끼리 영업을 하는데 너무 당연하게 이 사람이 말하는 웹툰은 봐야지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권위있는 웹툰 별점 사이트 같은 게 있나요? 여러분이 웹툰을 고를 때 내 취향으로 보다가 왠지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들어가신 영화가 대부분이죠. 그 말은 곧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웹툰 이스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래그십이 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웹소설이나 웹툰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독자들의 성향 파악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치.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어떤 독자들이 어떤 장르에 많이 소비를 하나 많이 결제를 하나 이것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열을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독자의 선택에 따라서 많이 트렌드가 바뀔 수 있는 시장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웹툰 스쿨 라이브에서 도전 만화 배도에 어떤 분 홍보해 드리면 순간적으로 인기 급사선 만화에 뜬 적은 있어요. 저번에 백몇십 명 있을 때 제가 한번 홍보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봅시다 그랬더니 인기 급사선 만화에 뜬 적은 있어요. 그런 미미한 소꿉놀이 같은 수준의 것들은 가능하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콘텐츠가 굉장히 콘텐츠의 한 장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파이도 커지고 뭔가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안정화된 그런 터전이 되려면 다양성이 근간이 돼야 돼요. 다양성 다양성 그러니까 장르의 다양성이 어느 플랫폼이든 다 갖고 싶어 하는 요소예요. 장르의 다양성 그러니까 어디나 비슷한 수치에 그리고 어떤 그런 건 있겠죠. 만약에 로맨스물이 우리 플랫폼에서 우리 플랫폼은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독자 수요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게 한 반 이상을 차지해. 그러면 그걸 억지로 줄일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로맨스만을 위한 독자들만을 위해서 서비스하기에는 그 시장도 작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확장을 시켜나가고 싶어해요. 그런 점에서는 다양한 장르를 자꾸만 자꾸만 계속해서 연재를 시키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작품들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다고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네이버가 특정 몇 가지 학업물 일진물 소재로 편중돼 있다. 그런 오해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확실히 하나하나 새가면서 분석한 저의 개인 독학의 결과니까 말씀드리자면 제일 다양합니다. 네이버가. 왜냐 업계 1위라서 가능한 일이긴 해요. 대부분의 것들은 수익이 중요한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 가지 두 가지의 트렌드로 작품을 뽑긴 해요. 네이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다양해요. 소재와 장르가. 근데 왜 그렇게 안 보이냐. 어떤 시장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만화뿐 아니라 음악과 영화와 모든 것이 특정한 트렌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건 대중매체의 기본 속성입니다. 중요한 건 그 위층 어떤 특정한 트렌드로 형성된 위층 아래 중간층이 다양하게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없으면 거긴 곧 망하는 거죠. 근데 거기가 다양하게 있어. 돈을 많이 벌진 못하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중간층이 있어. 그렇다면 그건 약간 다양하다고 얘기해줄 수 있는 생태계거든요. 근데 네이버에 생각해보다는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장르를 정말 제가 해봐서 해봐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수많은 몇백개의 작품들 장르 다 써보세요. 그러면 위층은 약간 비슷하게 몇개가 많을 수 있어요. 중간 이후부터는 정말 다양합니다. 다른 사이트 가보시잖아요. 그거 몇 분에 몇 달 안 돼요. 종류가 그리고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네이버에 학원물이 많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 학원물이 자꾸만 상위권이지? 근데 그 상위권이라는 것 자체가 네이버 웹툰이 올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조회수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독자들이 많이 클릭을 해서잖아요. 그러면 학원물을 왜 독자들이 좋아하지? 네이버 웹툰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수가 학생들이 많다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력 플랫폼의 특정 장르가 엄청 막 규레이션돼서 막 상위에 떠요. 그럴 경우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웹툰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르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카카오는 안 다양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카카오 다양하죠.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두 개가 제일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주요 독자층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상위권에 포진하는 장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장르는 무엇인지 저는 고민해보시고 내 작품을 많이 봐주실 수 있고 내 작품에 결제를 해주실 수 있는 독자들이 어디 있지? 어떤 계층이지? 어떤 어떤 세대지? 어떤 성별이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되게 좋은 질문 좋은 사연이었다고 좀 보고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저는 일단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사연 많이 했죠? 벌써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저희 오늘 녹음 어떠셨습니까? 하나하나한 얘기였지만 오늘 참 그거는 저희 조메트컨대회 네 알토랑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뭔 소리죠? 오늘 약간 오늘 약간 홍 박사님이 불을 뿜는 기분 제가요? 박사적 뿜뿜 느낌이었습니다. 오 그래요? 무슨 계기라도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는데 오늘 방송은 내가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오신 거 아니고요? 전혀 없어서 오히려 다 잘됐나? 진짜 아니요 오늘 되게 뭔가 굉장히 아 그래요? 전투력 만땅이었습니다. 아 제가 전투력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네 그래요 저도 하나만 한 얘기한 것 같지만 역시 라이브로 하게 되면 여기 계신 셰트창에 계신 분들께서 뭔가 리액션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힘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팟캐스트 가끔 틀어두고 일하시고요. 팟캐스트 듣고 계신 분들도 가끔 가다가 월요일 저녁 8시에 정기적으로 늘 라이브 하니까요. 놀러 오십시오. 한번 저희 얼굴도 보시고 뭐 하나 직접 말 걸면 저희가 반응도 해드리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방과학 고민활동 녹음 공개 녹음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이게 4주 후에 뵙는 거죠. 한 달 후에 그렇겠네요. 뭐 특집이 있다면 좀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 계신 채팅창이 많은 분들이 홍 박사님을 소리도 부르면 일부러 모실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청와문화산업대학교가 중간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이종범 매튼스쿨의 방과학 고민활동 라이브 이었습니다. 전 마라가 이종범 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